어 저기 알기 이빨이다. 어디? 저기 알기 이빨. 자 빨리 가볼까? 야 내가. 어 쟤 뭐야. 코네드다 코네드. 어이 강수야. 야 쟤 알탐 아니야 알탐? 와 알탐이다. 아 맛있겠다. 야 알탐. 알탐 알탐? 야 먹고 싶다. 야 저기는 어디 갔니? 석순 오빠. 온다 온다 온다. 누구야 어떡하냐. 어 뭐야. 어 뭐야. 어 뭐야. 어 뭐야. 코 맞았어? 어 형 왜 이렇게 쎄. 어 형 왜 이렇게 쎄. 어 야 너 이렇게 멀쩡해. 코 누구한테 맞았냐고 어젯밤에. 내 코야. 어 형. 잘 못해버렸어. 멋있어. 절세네. 야 니가 멋있기도 모르겠어. 멋있어. 내가 멋있는데. 나는 진짜 멋있는 거였어. 아 얘가 멋있는 거 주고. 아 베리 지효는 뭐야. 아 게레는 뭐예요. 넌 뭐냐. 니가 그냥 못생긴 거야. 난 그냥 얼굴이 같다고. 아니 같은 게레오사인데 이렇게 다. 결이 같은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. 넌 외계인이 아니라 게레야 그냥 그렇게. 그냥 오늘 이렇게 해본 사람 있죠. 오늘 해본 사람 그냥.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아저씨 있지. 지리산 쪽에. 특이한 복장으로 사시는 아저씨. 넌 진짜 지민 같아. 야 넌 진짜 외계인 맞다. 야 정말 이게.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아. 부전자가 달라. 아니 이거 돌아가면 한 명씩 왜 이래요. 이렇게 분장을 해요. 자 이제 빨리 뭐 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. 누가 나오나. 징. 외계인 꼭지는 덕실에서 알려드립니다. 네.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태양계 속한 행성 중 하나인 지구입니다. 지구. 진짜 지구이요. 그래. 이 행성은 여러분 종종이 살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. 어떤 곳이지? 여러분 외계인들은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우주로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. 아 돌아가고 싶어. 가야겠다. 각 미션에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기.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미션을 수행합니다. 그래. 그래. 이태 선생님 강의에 들었지. 어 인터넷 강의로 들었어. 지구에서 힘들었다고. 이태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. 진짜. 들어보니까 그렇네 비슷하네. 어린 모양이 비슷하죠. 너의 조상은 명태 아리라. 명타이 아니냐. 명태 아리라. 우리 할아버지로 간 거야. 안에서 태어난 너는 명태 아래 명란죠. 한국국토정보공사